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2년 여름방학 MBTI 가족 캠프를 개최합니다.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가족 간의 소통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차 7월 23일, 2차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. 1, 2차 중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고 중1부터 고2 학생과 학부모를 각각 15가족씩 선발합니다. 신청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